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오늘 문제 흙도를 살리는 문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가에 한 집밖에 없죠. 이 흙 동그라미 두 점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공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떤 묘수가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를 어딘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모양이죠. 수상자는 일단 한 수 빠릅니다.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백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죠. 백은 여기서 이곳 좌측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칸으로 조금 빠르게 연결하고 싶어서 둔다면 단수 치고요. 이을 때 그냥 단수는 연결되겠지만 흙에 먹여 침을 당합니다. 따낼 때 단수 치면 백이 연결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되죠. 이건 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은 한 칸을 뛰지 않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가만히 늘어두면 됩니다. 여길 가만히 늘어둔다면 단수 차도 이어서 끊기지가 않는 모양이죠. 백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흙돌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찝어서 잡으러 가는 수는 연결을 당하기 때문에 실패고요. 이 돌을 그르면 이렇게 뻗어서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역시 수상전 가는 것은 흙이 한 수가 빠르다는 이야기죠. 끊어 간 거고요. 백도 여기서 이곳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찝죠. 이을 때 먹여 쳐서 아까랑 똑같이 걸려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은 연결하는 수단. 다시 한번 이수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흙이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역시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보면 우측에서 어떻게 끊으려고 하는 것은 백이 이수를 당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쪽 연결을 한번 막아 볼까요? 연결을 막아서 백이. 백이 만약에 이쪽 집을 없애러 오면 그때 수상전을 가겠다. 뭐 그런 거죠. 흙이 역시 한 수 차이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백도 여기선 재밌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곳을 먼저 두는 수가 재밌어요. 이 수를 들 때 흙이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놓고 두 점을 잡아버리면 이 수상전은 백이 이겼고요. 반대쪽에서도 한 점 잡고 살 수 있는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곳을 끊는 수는 이 수를 당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둬 볼까요? 반대로 이렇게 둬서 백이 역시 잡아버리면 이제는 흙이 이런 식으로 안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은 뒤로 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잡으러 갈 수가 없는 모양이 되죠. 이거 살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여기 먹여치는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흙이 뭐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깔끔한 수가 있어요. 백은 이 자리로 치받는 수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둬서 흙이 메워가면 그때 메워가는 거는 이건 큰일 나요. 흙이 살 수가 있겠지만 백은 여기까지 단수를 치는 거죠. 물론 패로 버틸 수는 있으나 이 폐 백이 상당히 유리한 폐죠. 흙은 폐가 안 나고 그냥 살아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역시 실패입니다. 이곳으로 어딘가 끊는 수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해본 수수인데 이쪽으로 끊는 수 두 개 다 안 됐죠. 좌측으로 끊는 수 두 개 안 됐습니다. 이 4번까지를 제외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을 멈춰보실 때 지금까지 급수였던 곳이 어딘가 잘 생각해보시면 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수는 이곳을 붙이는 수 한 수입니다. 백이 뒤로 간다면 단수를 친다는 거죠. 이 자리를 들 때 이제는 따내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수상전은 지더라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패를 버텨야 되지 않냐. 이 패를 계속해서 버티면 패가 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흙은 그냥 둬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흙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은 이쪽 붙임당할 때 그냥 이 자리로 물러설 수 없고요. 여기까지 단수 쳐서 버텨가야 됩니다. 이때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를 단수 칠 때 정확한 응수가 없다면 요거 흙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을 그냥 막고 막아버리면 백은 이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집을 내면 이 단패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를 끊더라도 패모양입니다. 따내고요. 백이 나중에 팻감 쓰고 따내면 이 자리 들어가도 이어버려서 여기 뻗어서 지금 백을 잡은 것 같지만 백은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패의 굴레를 흙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그냥 단순하게 막고 막는 수는 패라는 이야기고요. 이 자리 선수에 놔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백이 팻감을 쓰고 따는다면 뻗는 수 있어 보이지만 단수 쳐서 패는 이어집니다. 안되는 진행이에요. 그럼 여기 단수 쳐서 패가 최선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묘수를 보여줘야만 되는데 이 장면에서의 묘수가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바로 여기를 먹여치는 수예요. 이 수가 정말 보기 어려운 자리고요. 고단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장 이 모양을 딱 보고 나면 어디 묘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그 전 상황 여기서 뭔가 흙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쪽 단수 맞을 때 폐라는 직감이 딱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먹여치는 구세주 같은 묘수가 있습니다. 백이 반대를 따낼 수는 없죠. 아까 한 두 번 정도 봤던 모양인데 백이 연결할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따내야 됩니다. 이쪽을 따낼 때 흙이 계속해서 이쪽을 막는 거는 또 폐를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됩니다. 이어만 준다면 여기 뻗어서 이 석점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가 막히게 흙이 살 수가 있겠지만 폐를 하겠죠. 이래서 실패고요. 흙은 여기를 따낼 때 이쪽 뻗는 수까지 완벽하게 둬야만이 이 문제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간 것 처럼 보이지만 이곳을 단수 쳐서 따내면 석점 잡고 석점을 연결하자니 이곳으로 단수 쳐서 이거는 흙이 살게 된다는 거죠. 백이 이곳을 따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잔수로 너무 쉽게 촉촉수로 잡는 모양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를 먹여 칠 때 백은 이 석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되고요. 흙이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 번째 급소를 찾고요. 두 번째 어마어마한 묘수 이 먹여 치는 수까지 찾아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불가능한 돌을 살리는 문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이바둑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